DB 구축의 관계 설정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현재 출제 유형 1번 예제는 두 개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동코 테이블과 프레임 테이블이 있고요. 두 테이블 안에는 더블 클릭하셨을 때 같은 필드가 있습니다. 동코 코드라는 필드가 있는데요. 각각의 테이블의 동코 필드에 대해서 관계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일단 테이블은 닫기, 닫기 버튼 누르고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라는 도구를 클릭하시면 화면에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테이블 추가, 관계 디자인 창에 테이블 추가를 클릭하셔서 화면 오른쪽에 테이블 추가 창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프레임 테이블과 동코 테이블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더블 클릭하면 관계 창에 프레임과 동코 테이블에 각각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코 테이블의 동코 코드는 기본 키로 현재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프레임의 동코 코드는 기본 키로 설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에서요. 프레임의 동코 코드 필드는 동코 테이블의 동코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 키로 설정이 되어 있는 동코 코드를 프레임 테이블의 동코 코드 필드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마우스 손을 떼시면 화면과 같이 관계 편집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물론 프레임의 동코 코드를 동코 테이블의 동코 코드로 드래그 하셔도 마찬가지로 관계 편집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 관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조 무결성이란 두 테이블 간의 동코 코드라는 필드가 있죠. 테이블 간의 맺어진 관계를 서로 유효하게 하고요. 이를 통해 사용자가 시수로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라고 체크를 하시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 테이블끼리의 참조 필드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들도 변경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체크하시면 한쪽 테이블에서 변경되면 다른 테이블도 같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항상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세 번째 프레임 테이블이 참조하고 있는 동코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세 번째에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라는 옵션이 있는데 여기 옵션은 체크하게 되면 실수로 프레임 테이블에서 동코 코드를 삭제했을 때 같이 삭제되지 않도록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선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기 버튼 누르시면요. 동코 코드에는 기본 키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대에 다로 관계가 설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 설정 작업을 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조금 전에 작업하셨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데 예 클릭하셔서 관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파일에 가셔서 열기를 클릭하시고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파일을 선택하시고 파일을 불러옵니다. 화면에 보안 경고가 표시가 된다면 컨텐츠 사용을 꼭 눌러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를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테이블 추가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동아리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교수 테이블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 회원 테이블도 필요합니다. 라고 해당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추가해 주시고요. 동아리 테이블의 지도 교수 코드 필드는요. 교수 테이블의 교수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코드에 교수 테이블의 교수 코드가 기본키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동아리 코드의 지도 교수 코드는 여러 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M 대 1 관계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드래그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 테이블의 교수 코드를 동아리 테이블의 지도 교수 코드로 드래그 하시고요. 드래그 하시면 관계 편집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는데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교수 테이블의 교수 코드 필드가 변경되면요. 동아리 테이블의 지도 교수 코드도 변경될 수 있도록 관련 필드는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동아리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교수 테이블의 레코드와 회원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동아리 테이블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동아리 테이블과 교수 테이블은 M 대 1 관계로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회원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는 동아리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로 동아리 코드를 가져오고요. 동아리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를 선택하셔서 회원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로 드래그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관계 편집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는데요. 각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동아리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 필드가 변경되면 회원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도 같이 변경될 수 있도록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체크합니다. 그 다음 삭제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고요. 만들기 클릭하셔서 M 대 1 관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설정을 다 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조금 전에 작업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면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출제 유형 세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파일에 가셔서 열기를 클릭하시고 찾아보기 출제 유형 3번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컨텐츠 사용 한번 눌러주시고요.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클릭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필요하신 테이블을 가져오실 건데요. 대여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고객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대여 테이블의 고객 코드와 비디오 보노 필드는 각각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와 비디오 테이블도 필요하네요. 비디오 테이블도 더블 클릭하셔서 비디오 보노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여 테이블을 가운데 쪽에 갖다 놓으시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여 테이블의 고객 코드는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 아이디,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를 선택하셔서 대여 테이블의 고객 코드로 드래그 하시고요.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될 수 있도록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체크하신 다음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대여 테이블의 비디오 보노는요. 비디오 테이블의 비디오 보노를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테이블의 비디오 보노를 대여 테이블의 비디오 보노로 드래그 하시고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와 관련 필드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두 개 옵션을 체크하시고 만들기를 클릭하셔서 각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설정을 다 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B 구축의 관계 설정 내용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